타타타타타타 수수수수수 250원 돈이다 내겐 돈이 있다 들어가 슬더스 갔네 마치 슬더스 가드는 엄청 잘 떴네 능주의 저참 저참 에어오 제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요? 독바르기? 온에 차는 전략? 허접이다 허접.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시오. 우리검. 전반. 심상치 않은데. 제거받아면 이긴다. 하지만 그 제거를 하는 여정이 어려운 것이다. 천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아..잠깐만 아악 복션 안떠다 휴 괜찮 빨리 고개 급함 무지 급함 고고 무지개 급함 무지개 급함 어떻게 이렇게 버리기가 자 똥을 안하냐 아 됐다 이겼데 뭐 그럴수도 있지 이겼는데 뭔 상관 능주의 처참 능주의 처참 아 아 아 작도 죽죽죽 환영 그러니까 좋고 유리칼도 뭐 3금 딱이네 금 딱 금 딱 금 딱 금 딱 럭셔리 3금 사일런트 3금 인데 우리 팀원 3금 사일런트 3금인데 방금처럼 방금처럼 데가 안 돌려도 되는데 럭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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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하 으아아아아아 이게 뭐야 정말 혐오스럽다 이모 우리 식물은 안 물어요 그냥 죽여버려요 아 진짜 왜 캐맛이 많냐고 맞다 그 체력이 또 개판이 났잖아 고개다 건무도 죽었겠는데 케미컬 케미컬보다 어차피 곡 전반이니까 그냥 백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돈 있었으면 샀다 하지만 흡족 아 뭐 뚱땡이가 둘이나 있어 아 뭐 그램 린 왜 이렇게 뚱뚱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크랩린들 모험가 습격하는 거면은 쟤네들 사람 먹는 건가 병번개 너 그런 거 먹니? 아 정밀 아 아 아 아 파워 왜이렇게 많아? 파워 몇장이야? 다섯장 공격카드보다 파워 카드가 많다 이거 디펙 점터도 아니고 이제 전략가만 강화하면 엑스 해야겠다 난 강해 난 난폭해 일로 가봐 일로 가 물음표 보는게 낫겠어요 어차피 카드도 다 모았는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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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7 스으니어 아프지 않아 부적 부적 득 2스택 잠시만요 잠시만요 삼삼어이 아니 왜 다 영이야 이번엔 극단적이네 모두 삼코를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쓴 스네코는 그만 강화가 맞겠지 세력 10구나 있다고 이 정도면 불피나 마찬가지요 내가 이겼다 수집가 허접색 아니 이걸로 졌어 앗. 재생. 악몽 작도. 시체 폭발. 시체로 결정. 악몽 필요할 텐데. 지금 달팽이 잡으려면. 단기 퇴물부속. 싹. 상점 왜케 없음? 상점이랑 엘리트랑. 옹기종기 레이스. 물음표에서 나오겠지 뭐. 당신 민털털이 하면서. 양빈. 나이스 상점 백. 옷없는 것도 쓰러운데. 꼭 푸는거 봐라. 인성. 항신 민털털이. 어잉. 전략가나 반사신경 복제할까? 반사복제할까? 안사돌리는 알만하지 않나? 전략가나 반사신경 복제할까? 근데 이제 뭐지 운? 정밀? 가스. 뭐야? 이건 예상 밖인데. 반반반. 반반전전. 반반반. 반반반. 반반전전이야. 반반반. 반반전전.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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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 무만이 반반 무만이 베이엄 야 이거 봤냐 쓰레기 게임아 나쁜 말 마려운 게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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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 반반전전 안되 그만해 돈 두댓 와 삽으로 돌 꺼냈다 너무 부럽다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민첩에 돌 컴탑에서 떨어질 때마다 대가리를 지은니은 세게 쳐서 왁초의 머릿속을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금방 상잠 갈까? 가지말까?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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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감 겉감 고개가 환장이라 문제 생기는 것 같긴 한데 한장 더 넣기도 어차피 애매하지 않나 아이씨 마 아카드 120장 쓰는거 보여줘? 기강함 잡아? 능지 초천땜에 60장만 쓰면 되는데 유리칼 쓰면 더 줄어든다 앗 이건 실수야 나는 수업군 너를 능지 쏟아 병에 처한다 사일리펀치 아이고 표리검 새로운 시대 두고 왔다 표리검이면 씨 이제 안공 필요없네 잉크 병 희귀움을 배달왔다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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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스텐 막대 검무 펜터로 어차피 피 다 차네 이제 악몽 인성질하는거 말고 쓸 일 없어졌던데 뭐? 뭐여? 아오 울글을 만들어 주마 울글을 만들어 주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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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지처참 싸우점드 컷 으 알맞는 번역이야 안돼 막고가 온순 까카 만들기 어 약해 이 맛이 아니야 죽엉 뭐? 아직 하나 남았다고 여수도 악몽 잘 쓰겠네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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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은 잘 잤니 달팽아 불불불 저거 아까 돈 좀 남았으면 케미컬 사서 지금보다 좋았을텐데 돈 없는걸 우체해 돈 없는걸 얇은 돈 없는걸 불쾌한 달뱅이 영영영 기다려 인마 한 번 더 더 먹어 이 자식아 안 돼 악 인성질 하다가 발굴 아니 종약 근데 지금 굳이 쓸모가 없는데 유리칼 고마웠고 잘 가고 위장크림 허허 화장을 고치고 아휴 전전반반 이거 잠시만요 잠시 신발 터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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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봉 쓸데가 없네 그냥 대충 소벨 되는거에 내가 써서 없애야겠다 터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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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힐 아니 58 힐 뭐야 골드는 꼴랑 38 줘서 터비티 유령은 자유에요 크리 고스트 터비티 2 2 3 5 터비티 장화